축구 선수들이 번호를 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주전 골키퍼가 무조건 1번, 스트라이커가 9번인가 10번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골키퍼가 1번이 아닌 사람도 상당수되고 또 우리나라도 9번은 설기현, 10번은 이영표 선수더군요. 9번이 진짜 스트라이커에게 주는 번호라면 황선홍 선수였을 확률이 더 높았을 텐데 번호 주는 거 그냥 랜덤인가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번호나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전 선수의 넘버가 1번에서 11번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번은 팀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선수가 맡았죠. 그 전통이 아직 남아서 10번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요. 클럽팀의 경우엔 각 위그마다 선수인원 제한에 따라 번호가 제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번에서 99번까지 자유롭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팀의 경우는 각 대외 규정에 따라 번호가 제한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엔트리가 23명이었기 때문에 23번까지로 제한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벌어진 컴패트컵의 경우엔 1, 12, 23번은 반드시 GK번호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경우 황선홍과 홍명보호, 안정환은 신인 시절에 첨받은 역사적인 번호를 고수하려는 것입니다. 황선홍과 홍명보호, 안정환 이세명은 청국가대표에 발탁될 때부터 지금까지 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지션에 따른 그런 것보단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가고 싶어서겠죠.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